자, 오늘은 21강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동사에다가 툴을 붙이거나 동사에다 이런 식으로 ing를 붙여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명사가 돼버리는 순간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동명사라던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공부할 거야. 그래서 목적으로 쓰이는 투동사원형, 동사의 ing를 오늘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투동사원형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와가지고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to read books라고 하면 책을 읽는 것은 얘가 주어고 동사 is good. 좋습니다. 라고 했지. 이때 투부정사 대신에 동사의 ing 형태인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었고 그리고 이 툴을 쓸 때와 동명사를 쓸 때하고 해석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 자, 이제는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넣을 건데 예를 들어서 I want, 내가 원해요. 라고 했대.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툴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구요. 왜? 이제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구요. 해석 어떻게 해야겠지? 그렇지. 무엇, 무엇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읽는 것을요. 이렇게. 똑같이 rea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읽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read 자체의 특징이 있어서 read의 목적어를 뒤에 취할 수 있다 그랬지. 읽긴 읽는데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책을 읽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 동사 원형을 동사의 I인지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돼. 목적으로 쓰이는 투 동사 원형하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가 투 정사를 원하면 투 동사 원형을 이 동사가 동명사를 원하면 동명사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뒤에 투 를 쓰는 애, 뒤에 I인지를 쓰는 애. 이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want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원하다라고 했을 때 투 부정사를 써버리면 이 동사 하는 것을 원하다. 이거야. 하지만 여기다가 동사의 I인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봐봐. want, hope, expect, promise, agree. 이 대부분 동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대부분 목적어의 의미가 미래인 것과 잘 어울린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할 것을 바라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이런 의미가 강하단 말이야. 방금 전 의문에서 나는요, 원해요. 책을 읽는 것을 이라고 했어. 그러면 책을 지금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읽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의 의미가 미래인 것과 잘 어울려. 대부분의 느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약속하고 전부 다 뭔가를 할 것, 그렇지? 투 동사를 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필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한번 의문을 봐볼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자, 주어, 나는, expect,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무엇을 자리에, 목적어 필요한데 말이지 이 make라고 하는 것은 동사지만 여기다가 to를 붙여버리면 make하는 것이라고 해서 목적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make,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긴 만들듯이 또 뭘 만들죠? 많은 친구들을 해가지고 이 동사 자체의 목적어를 뒤에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똑같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기대만 한다고요.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미래적인 느낌이 강하겠지. 만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이 자리에 to를 쓸 수 있다고요. 자, to be late, 늦는 것을 이라고 했는데 모든 to 부정서라던가 동명사 같은 경우에 얘를 부정할 때 앞에다가 나세서라고 했지 결국 이거 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는 거지. 약속을 한 거고요. 이 하는 것은 미래의 할 일이잖니? 그래서 promise 뒤에 to 부정서를 쓴 거란 말이야. 이때 얘를 동명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 다음 나의 가족은. 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동사고요. 시제가 비동사의 ing인.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 시제를 취하고 있을 뿐이야. 동사는 플랜이야. 우리 가족은 계획 중이야. 뭐를?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해외로. 이번 휴가에 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웠지. 그러면 여행은 나중에 가겠지. 미래적인 느낌이 강하다겠지.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동사의 목적어에 동사의 ing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봐볼까? 똑같이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이 동사 뒤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서라던가 동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말이지 동명사를 이 동사 뒤에 목적으로 취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를 지금 알아볼 거야. 자, 봤더니 quit, 그만두다, finish 똑같이 그만두는 거지. 기부업도 뭔가 그만두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그만두다? 라는 거야. 주로 현재나 과거의 일이 끝났음을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한다고요. 알겠지? 똑같이 quit, 동사의 ing를 취하면 이거 한 것을 stop, 그만두었다. quit, 그만두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이 끝내다, 포기하다. 라는 거. 즐기다, 연습하다, 부정하다, 인정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뭐 그만두다. 부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 아래에 표시된 거 있잖아. 얘, 얘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는 것을 피하다 라고 했을 때 어, 뒤에 거 하는 것을 피한다고 아직 안 한 거니까 어, 미래적 개념일 같은데? 라고 해서 툴을 쓸 것 같지만 얘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따로 꼭 암기해야 돼. avoid ing, mind ing, put off 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하다, 꺼리다, 미루다 이런 동사들도 뒤에 이렇게 ing 형태를 목적으로 취해요. 라는 거지. 자, 밑에의 문을 봐볼까요? 오지훈, mind, mind 뜻이 뭐라고요? 꺼리다, 이 말이야. 그럼 해석했을 때 이것 하는 것을 꺼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 형태를 취했습니다. 라는 거지. 너는 꺼리니? 나와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이렇게 아래쪽에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가 보이는데요. 나는 즐겨요. 무엇을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를 취할 수 있다고요. 동사의 ing를 부정할 때는 앞에다 쓰는 거지. 이거 하지 않는 것을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즐깁니다. 하지 않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목적어를 이 뒤에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단지 lie, 그렇지. lie down 해서 누워 있는 것을 나의 여가 시간에. 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사 ing, 그리고 두 번째 동사 ing.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누워 있는 것을 즐겨요. 여가 시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도 어,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가 있는데 얘를 to 들어 바꾸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 다음에 173번에 아, 주워 보이고 동사가 deny, 부정하다야. 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 올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을 하면 되겠지. 나의 친구는 부정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동사의 ing를 붙여서 목적어가 됐지만 이 tell 자체의 특징인 사형식 동사라서 특징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말한 것을 부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업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있어.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to 동사를 쓸까요? 동사의 ing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암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이거를 암기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 때 이걸 가지고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봐볼까요? choose 라고 하는 것은 뒤에 must지? 그렇지. 투부 정사. 자, agree must지? 아, 투부 정사. avoid must지? 아, ing. prepare must지? 아, to. give up must지? 어, ing. need must지? 투부 정사. pull off must지? 그렇지. ing. 이런 식으로 연습 차원에서 내가 암기 잘 하고 있나? 이거 알아볼 때 이걸 연습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전지사라는 거 기억나니? 전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반드시 뒤에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동사도 전지사의 목적으로 올 수 있지만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지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자. 알겠지? 이 같은 경우는 to 동사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볼까요? be proud of 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무엇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고 하는 수고란 말이야. 근데 뒤에 얘가 오브가 뭐기 때문에? 그렇지. 전지사이기 때문에 전지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원래는 뭘 쓰지만? 그렇지. 명사를 쓰지만 동사를 쓸 경우에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만드세요. 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엇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요. 학교에서.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꼭 ing 붙이라고. 알겠지? 자, 이제 천열문 문제점을 넘어갈게. 얘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목적어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 봐. 주어가 보이고요. 동사가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 뜻이야. 그럼 뒤에 무엇을 자리해? 동사에 ing만을 목적어 취해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finish라고 하는 것이 끝내다. 라고 했으면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끝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끝내는 것을. 그리고 이 finish라는 것 자체의 목적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그녀의 숙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결코 그녀의 숙제를 끝내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 이사할 자리에 투 동사 운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무엇뭇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거. 살긴 사는데 어디서요? 해서 파리에서 언젠가 이렇게. 그래서 스티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파리에서 살기를 기대하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영작으로 넘어와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 학생 회장은 열심히 연습 중이다 해서 이미 영작이 다 끝나 있고요. 뒤에 뭐가 나와있지? 그렇지. 연설을 하는 것을 이게 나와있어. 자, 봐봐. 그 학생 회장은 주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동사야. 시제가 뭐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실에 쓰고 있을 뿐이지. 자, 연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그렇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자리에 연설을 하는 것을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학생들이 연설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겠지. 자, 뭐가 목적을 하고요? 그렇지. 연설을 하는 것을 했을 때 하는 것을이 목적이고요. 하긴 하는데 또 무엇을 하죠? 라고 해서 연설을 하는 거야. 우리말로는 연설을 하는 것은이지만 영어에서는 하는 것을 연설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deliver an address가 연설을 하다 뜻이기 때문에 deliver를 먼저 써줘야 돼. deliver an address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 프랙티스가 연습하다라면 무엇을 자리에 목적어인데 목적 자리에 동사 쓸 수 없지. 그러면 이 동사를 뭐로 바꿔라고? 그렇지. 명사로 바꿔야지. 이때 툴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ing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툴을 쓸지 아인 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렇지. 이 동사야. 그래서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뒤에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delivering 이라고 해줘야 돼. 7번도 마찬가지야. 자, 두 민족이 주어 agreed 동의했습니다. 아, 무엇을 아,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 자리에 불행한 전쟁을 끝낼 것을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불행한 전쟁을 먼저 쓸까? 끝낼 것을 먼저 쓸까? 그렇지. 영어에서는 끝낼 것을 전쟁을 이런 식으로 자, 끝내다 이게 뭐야? 아, end예요. end, 끝내다 무엇을 그 불행한 전쟁을 이라고 쓰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아, 동사가 두 개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지. 동의했다 무엇을 목적 자리는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end는 동사인데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그리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 자리에 to만을 쓰죠. 그래서 to end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8번에 조슈아는 인정했습니다. 아, 주어 하고 동사가 보이네요. 그럼 뒤에 무엇을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한데 보니까 실수로 창문을 깬 것을 이라고 했어. 창문을 쓰는 게 아니라 깬 것을 먼저 써주고 깨긴 깨는데 뭐를 이렇게 되는 거야. 깬 것을 해야지. 그럼 깼다니까 아, 브레이크가겠다. 그래서 브레이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깼지. 그렇지. 그 창문을 이걸 써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실수로 해서 by mistake 얘를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자리에 목조 자리에 브레이크는 동사인데요. 그렇지. 이 동사를 뭐로 만들으라고? 명사로 만들어야지만 목조 자리에 넣을 수가 있다구요. 방법은 툴을 쓰거나 ing를 붙이는 건데 이 admit라는 동사 자체가 그렇지. ing만을 목조를 취하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맞는 거야. 툴을 쓰면 안 돼. 9번에 우리는 바랍니다. 주어 동사 보이고요. 무엇을 자리에 이제 목조가 필요한데 자연재에 직면하지 않기를 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직면하지 않기를 얘를 먼저 써야 되겠지. 않는다는 게 부정어야. 그러면 직면하다를 먼저 써야겠지. 자, 직면하다가 face인데요. 그런데 이 동사 자체의 목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물어바까라. 명사로 바꾸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툴을 쓰거나 ing를 쓰거나 둘 중 하나다. 툴을 쓸지 ing를 쓸지 어떻게 알죠? 그렇지. 이 호프라는 동사는요. 뒤에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ing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직면하다가 아니라 직면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지. 투 부정사 앞에 낫을 써주면 투 부정사의 부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직면한다면요. 무엇을 이 동사 자체의 목적을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를 쓰면 되겠지. 10번에 그녀는 확신합니다. 라고 했어. 이때 확신하다 할 때 뒤에 목적어를 쓸 때 be sure of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돼. 얘가 무엇무엇을 확신하다는 뜻이니까 새 일자리를 얻는 것이라고 했으면 얻는 것을 먼저 써주고 얻긴 얻는데 무엇을 이 얻다의 목적어가 새 일자리 되는 거지. 그래서 얻는 것을 새 일자리를 이런 순이야. 자, 얻다가 뭐지? 그렇지. get이야. 그다음에 이 get의 목적어인 새 일자리 얘를 뒤에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그렇지. 오부라고 하는 것이 품사가 전치사요.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뭐 쓴다고요? 명사요. 나는 동사 쓸 건데요. ing 붙이세요. 까지 해서 getting 이게 맞겠지. 자, 오늘은 유닛 21강 목적으로 쓰이는 to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를 쓰지만 동사를 쓸 수도 있어 단 동사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데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만을 써요.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를 써요. 라고 해가지고 이 동사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한데 말이지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그렇지. 명사를 쓰지만 동사를 쓸 거면 ing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단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라는 건 꼭 기억하자. 자 오늘도 긴 영상 보드라 수고 많았어. 안녕.